빵빵이 한 번만 보여줘 빵빵이 한 번만 보여줘 술 취한 거 같아 나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심심해서 틀어봤습니다 안무 인사 추석 안무 추석 잘 보내셨나요 근데 왕삼 인내 백수들이 강한이신가요? 이신가요? 아 형 유명하다니까 진짜로 우리 작가님도 아시더라구요 진짜? 응 부끄럽네 카메라 지금 형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평석님 피드사진 스토리에 공유해도 되나요? 아 됩니다 왜 인심 쓰는 척하세요 아 당연히 되죠 감사하죠 술 많이 안 먹었습니다 많이 안 먹었다 평석이 많이 먹었어요 평석이 많이 먹었어요 우리 희지 우리 희지 들어왔네 우리 희지 몹슬레이 따봉 희지 아 근데 조명이 너무 빨갛다 그니까 저 절대 술찬거 아니에요 희지가 들어왔다고? 희지 들어왔어? 네 희재? 희지 난 희재가 못했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해원아 한번 해주래 누구? 해원아 해원아 안녕 근데 제가 볼이 빨간게 아니라 이 조명이 빨간거에요 이 조명이 빨개서 그래요 우리 둘 다 괜찮지? 응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십쇼 다들 명절 잘 보내십쇼 다들 명절 잘 보내십쇼 고맙습니다